1대1 초빙 초고스 초빙 멀티 가보겠습니다 다른 플레이어들을 기다립니다 저는 일단 테인으로 시작했구요 그 다음에 요렇게 타워입니다 어 뭐야 아잇 임퍼노 약간 자체 페널티인가 이거 길 근데 맵 왜이래 이거 맵 그지같은거 봐 아니 불가능 난이도인데 이렇게 되면 뭐 어떻게 해 어 아 여길 뚫으셨네 헐 드디어 만났네 누구야 이거 자 마리우스고 그 다음에 이프리츠 술탄 6마리 그리고 고그 자 데몬 60마리 어이구 나의 그 부영웅들이 숨지고 있네 지금 7법도 했는데 그냥 밑으로 내려오신거 보니까 일부러 살려줬나보다 어 뭐야 좀 더러운 그 약간 스타에서 어 주지 않치고 엘이 될 때까지 그 버티는거 있잖아요 어 고 고런거 한번 해보겠습니다 됐사 아우 온다 아 큰일났다 자 이제 붙겠네요 자 이제 붙겠네요 야아 큰일났다 몇이죠 13 8 7 9 저는 4 7 3 4 게임 끝났네요 GG 쳐야겠다 자 GG를 치겠습니다 GG GG요 도끼로 머리찍 낄대 아 아 그래친 아 나 이 친구는 별로 안좋아하거든요 아 오리스 뭐 나한테 원한있나 지금 아우 뭐 왜 이런애가 나와 자꾸 자 이 그 뭐야 고블린만 좀 자 늑대우리 일단 올리고 보겠습니다 밑에 목재랑 뭐 기타등도 요렇게 있고 어 우두막 자 봉술 롯배드긴 한데 좀 애매하네요 어 이 길 희한하게 나왔네 길이 철광이 두개네요 뭐야 이거 맵 이상하다 어 뭐야 이거 치면 끝나요? 이거 치면 이기나요 저? 너 영수님 1개 선물 이거 치면 제가 이기는거 아 맞다 아 유닛 좀 바꿔올걸 아 그냥 쳤어 이 멍청이 하하하 아 이게 뭐야 아 근데 아 이거 한마리 반격 뺄거를 하나 만들어놨어야 되는데 너무 흥분해서 그냥 왔어 자 아 아 한 개 고마워요 어 sbs님 어 한 개씩 짝짜리 고맙습니다 어 영수님 어 영수님 한 개 선물 감사합니다 근데 아까 말했듯이 그 뭐야 제 턴에는 좀 자제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하하 이게 이게 뭐야 이게 이겼다 어 영수님 한 개 선물 이겼다 야 에베님 이겼다 헐 대박 야 아 제가 초고수로 이겼어요 이거 뭐 그 룰 없이 하는 그런 전투인가 자 소미르한테 유닛 다 밀어주셨죠 어 이거 안되는데 일을 되나요 자 가구 1 음 성체 그래 성체는 올려놨다 내가 자 자 만화 30이 있기 때문에 체라를 이제 맞는단 말이죠 어 일단은 일단 화살 일단은 마법 화살 음 대기 어 뭐야 아 네 멀티 되는 게임 맞아요 이거 음 제가 좀 혼자 놀길 좋아해서 혼자 했었죠 지금까지 자 만화 두 번을 썼기 때문에 이제 체라를 어 아 근데 체라를 일부러 안쓰실라나 어 아 내 차례구나 아 죄송합니다 쓸 수 있어도 일부러 안쓰실라나 3 이거 일단 잡고 98마리네 자 보겠습니다 20마리 음 속도 일단 있고 나나나나나나 나나나나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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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투석기 음 아 내 괴조 자 얼마나 달았죠 31? 16 남아있고 어, 대기 음, 그 다음에 다섯 마리 자, 혜자 일단 밟았구요 여기서가 문젠데 4, 6 음 어, 잠깐 아, 뭐, 두 마리니까 뭐 리방 안 하시는 건가요? 어, 하긴 해야 되는데 안 하고 있네요, 일단은 제가 귀찮기도 하고 해서 야, 여기를 오, 와 안 닿나, 이러면? 자, 6이니까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, 여섯 아, 되는구나 꽤 조 6이고 4고 음 한 마리, 세 마리 80 이렇게 되면은 어, 같네 아, 근데 잠깐만, 아니고 생각해보니까 컴퓨터도 아닌데 보통 컴퓨터를 이렇게 막아놓으면 여기서 해자를 그냥 막고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저렇게 막은 건데 생각해보니까 컴퓨터도 아닌데 이런 짓을 할 하는 건 바보 같은 짓인데 내가 멍청하게 생각했네 왜 저랬을까 컴퓨터 같은 경우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를 막아두면은 그냥 해자를 가만히 밟고 어, 움직이지 않고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했는데 어, 생각해보니까 인간인데 왜 그랬을까 10긴 94 자 이제 슬슬 성벽이 거의 부셔졌는데 자, 18마리 17마리 똥강아지 21마리 이 포탄만 좀 잘 버텨주면 좋을텐데 225 225 62 아, 전판보다 치열해요? 어우, 야 행운 행운이 아니지 사기 증가 이거 한 마리라 줄이고 아하하하 아, 체라 일부러 안 쓰시네 어, 배너인이시네 역시 울렘 여긴가요? 지금? 위치가? 아, 그래도 괴존 살리고 싶었는데 좀 아깝네 정의구현 실패 자, 혜자 때문에 부셔져버렸죠? 그 다음에 이게 9마리가 남아있는데 108의 피해니까 거기다 대기도 한 번 탔고 가서 죽이고 어, 허허허 자, 어 요구는 레벨이 올랐습니다 초급지 1일차 스프라이트? 아, 지지요 아, 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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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